배터리 없다 빨리 끝내야 돼 지금 들어와? 잘 모르겠어요 시작했어 이거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저는 집에서 한잔하고 라미 생각나서 켰습니다 제이홉 씨 인사하시죠?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볼 줄 알았어요 가기 전에 살짝 잘랐어요 안녕하세요 전국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빨래해야 돼요 빨래 빨래해야 돼요 저국이 저희는 택시 불렀거든요 택시 오면 갈 거예요 저희는 와 나 머리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랐어요? 난 머리 길었는데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호비형 갑니다 그만해라 길 좀 꺼줘요? 너무 낯설어요? 네 진짜 머리 뭐 야 이거 뭐 안 마르니까 약간 바보가 되는 듯한데 아 건조기 펜트 하나 놓쳤어 야? 건조기 펜트 하나 놓쳤어 아 어 야 나도 왔어 왔어요? 나도 왔을 거 같은데 아미 사랑해요 아미 사랑해요 아미 사랑해요 저도 다시 올게요 여러분 저도 다시 올게요 진짜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얘는씨야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이따 왜요 저는 이따 안녕 엄마와 엄마와 잘국이 안녕 잘국 안녕 잘국 일찍다 잘국씨